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금요일 스페셜 시간으로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협 부장님 모시고 지금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협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도 뵙고 낮밤으로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선협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정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매일 뭐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요즘 정말 등락폭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이만큼 갔는데 또 우리 못 간 것도 좀 아쉬우면서도 또 오늘 미국 시장 안 좋으니까 우리 또 떨어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 것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점 혹은 현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보고 계신지 이제 저도 이제 실전 매매로 나온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매매할 때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안개 속 같은 시장인 거죠.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뭐 이번에 연휴 때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양극단으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래도 이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조금씩 좋을 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게 사실인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 위기라는 게 기회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지수가 급락했던 경우는 이거는 우리 보통 쇼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 위치로 찾아갈 때까지는 좋든 싫든 그 시장 향후에 오르는 시장이 됐든 아니면 더 빠져있는 시장이 됐든 더 많은 시간이 요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뭔가 싸게 사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잃은 거는 사실입니다. 향후에 시장이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뭐가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시기라는 점에서 지금 그냥 많이 빠졌다고 산다라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가 뭔가 들고 가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향후에 그 주식이 정말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투자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연준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3주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지난 이번 fomc 회의 때만 해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시 3월에 50pp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물론 올린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이번에 연휴 때는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50pp 올리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연준 입장도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자에 좋든 틀리든 간에 뭔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고해져야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위든 아래든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매매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매매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는 것도 별로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는 게 실익이 없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물렸는데 지금 파는 게 맞을까? 그리고 파는 게 쉬울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시장의 주도로 가는데 라고 할 때는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때 사실 일정 부분 줄였다가 향후 주도주를 대비하는 게 맞는 전략인데 이번 시장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연휴 동안에 미국이 웬만큼 반등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싸더라도 지금 들어가긴 이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주식이 싸다 안 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 주식이 시장의 향후에 반등을 했었을 때 그 반등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더라도 더 계속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향후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위다 아래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장에 대한 어떤 주제가 어떤 걸 가지고 성장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고민 안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부러졌지만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알고는 시장의 성장이 재개가 되는구나 그럼 그 성장에 최적화됐던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겠죠. 아마 많은 부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상반기 3300 갈 때도 올라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눴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컨대 아시겠지만 지난해 상반기입니다. 플랫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나 자동차 같은 관련 기업이 저도 그때 투자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싸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싸고 나서 향후에 이 저가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내 종목에 그게 올라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윤곽이 지금은 드러날 시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윤곽이 드러난 시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보통 두 달 정도 후가 되면 최소한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동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그쪽으로 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의 방향이 나오고요. 시장의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그 방향이 뭔데? 그렇죠? 향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투자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거대한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랐던 시장 이후에 기대하는 또 다른 시장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이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엔데믹으로 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우리도 많이 듣고 있는 게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gm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공장을 더 짓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놨죠. 문제는 얘기는 해놨는데 지금 삽을 못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최소한 코로나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 엔데믹이야. 이제는 오미크론 이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가 잡혀갈 거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높아지는 이제는 시점에서 성장이라는 걸 또다리 보지 않겠습니까? 그 성장을 보기 시작할 때 그쪽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다시 시장이 좀 반등할 개연성 물론 이들이 반등할 때 또 다른 업종들이 내려간다면 시장은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기업들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거를 좀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라는 안개가 지금 너무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그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시기가 온다. 그때 희미하게라도 보일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사실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원래 금리 인상기 때 지수가 추세적으로 빠진 적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상기 때 70년대 후반 빼놓고 그때 우리가 오일 쇼크 있을 때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지수도 많이 올랐고 지수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일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시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거죠. 하나는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성장이 있어서 그 성장을 뜨겁게 이렇게 뜨거웠을 때 그걸 좀 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였던 역할이 금리 역할인 건데 지금은 뭔가 성장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몇 포인트다 몇 포인트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바닥을 찍을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확실히 바닥이야 더는 안 빠질 것 같다는 확신은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때 또는 누가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이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들이 형성이 될 때 그런 기대들이 있을 때 지수는 누가 보더라도 더는 안 빠질 거다는 확신이 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더 안 빠진다는 조건이지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산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 성장에 대한 확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때는 일정분 반등을 하겠지만 상단을 제약하거든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국 성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확정이 될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투자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기대를 하반기에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엔데맥으로 연견될 수 있는 거 아닌 거다는 기대감들이 점차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두 달 내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정점이다. 이제 더 이상 많이 번지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지수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70년대 5일 초 때 말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때들의 금리 인상은 이른바 경기가 좋아질 거를 과열될 거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 거고 경기도 좋아졌고 그러나 이제 70년대는 너무나 유가가 올라서 이제 그 물가 때문에 결국 물가 잡으려고 만약에 금리 인상 한 거라면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70년대 그때랑 비슷한 거지 경기가 막 과열될 거라고 생각할 만한 여건은 지금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혹시 70년대처럼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 떨어질 때는 혹시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려가 지금 70년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그때는 처음에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이 물가가 별거 아니라고 대응을 안 하다가 결국 물가가 다 오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뒤늦은 대응 지금처럼 조금 약간 뒤늦은 대응이 아니라 아예 대응을 못하다가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를 굉장히 크게 올렸고 거의 20% 가까이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미국이 경제가 몇 년 동안 크게 이제 훼손되는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었던 사례도 그 당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연준이라는 주체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놓친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금리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시기가 아니라 어쨌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 물가가 잡히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사실 70년대하고 비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70년대 때는 성장이라는 게 없었었죠 사실 그러나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비 투자라는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이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기업들이 결국 돈을 잘 버는 게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말씀이실 텐데 그러면 지금 12개월 후워드로 다른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오늘 메타도 봤었고 아마존도 봤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좀 부정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경기가 좋다고 우리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물가를 반영하는 시기라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이 훼손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반영을 해서 기업들의 비용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했을 때 알파벳 같은 게 또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기업별로 되게 차별화되고 있는 거죠. 또 향후의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I든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향후의 메타버스든 수많은 성장에 대한 기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장을 향후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모든 기업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 그 고민 속에서 또 기업들이 차별화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업종이든 아니면 기업이든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난이도로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주식 매매한 사람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난이도 수준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원론들은 다 말씀하시지만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답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게 잘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변수들은 어떤 것들을 대충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은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변수인 거죠. 이번에 연준도 지금 댓글에서도 나오신 것 같은데 연준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1월에 답했던 연준이 물론 이제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매매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딱 한마디였어요. 모르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라는 거지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놓고 보면 팬데믹이나 물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흘러왔던 연준의 어떤 행태를 놓고 보면 3주만 한 또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주체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향후 전망을 할 때 이게 얼마나 긴축을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인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조합을 놓고 보면 물가 그다음에 긴축 성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전체적인 변수는 다 나와 있지만 이 변수가 어떻게 조합을 이룰 것인지 조합이 확실히 맞춰지지 않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연준의 자세가 투자하기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떻게든 돈 풀어서 어떻게든 경기 살리겠다. 이게 연준이 자세였다면 지금은 잘 나오면 물가 잡을 거고 조금 안 나오면 조금 살려줄 수도 있어. 이 정도 톤인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가가 확 가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연준에 의해서 걸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썩 뭔가 이렇게 위로 많이 열고 뭔가 투자를 하기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아닌가. 현재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고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을 놓친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강하게 긴축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게 사실 시장의 가장 큰 불편함이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는 사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있을 거고 수요 측면에서는 초과 수요가 있는 거죠. 초과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수요보다도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초과 수요를 유발한 가장 큰 문제는 어제 우리 강현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대 유동성에 있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유동성을 뿌려줬고 보족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초과 수요가 있었던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지금 연준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공급 측면의 변수는 아닐 거고 수요 측면의 변수를 통제하면서 일단은 물가를 내려야 될 텐데 이게 좋아서 수요 부분을 통제한다는 얘기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를 훼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준은 지금 일정 수준 경기를 시켜서 수요 측면의 어떤 부분을 낮춤으로 인해서 물가를 일시적으로나마 일단은 낮추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현재 형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경기를 부러뜨리면서까지 물가를 하기에는 본인들도 부삼스럽죠.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부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 부채가 지금 GDP도 130%가 넘을 정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물가가 이렇게 높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사실 물가 잡기 전에 국가나 또는 우리나라 가게가 먼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되 성장을 담보하지 않으면 담보하지 않으면 물가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몇 중고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조심스럽게 지금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급 측면을 본인들이 건드릴 수 없으니 일정 부분 수요 훼손을 통해서 물가가 조금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공급 측면에 변화가 있기를 현재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시기를 현재 하반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실제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기대하고는 이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끝나간다는 조짐이 보인다라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면 시장에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가려야 될 어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직접 이제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만나신 일들이 잦아지실 테니까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투심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저한테 오신 투자자분들은 일단 제가 최근에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돈 들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스탑해서 그대로 돈을 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저도 확신이 없을 때는 일단 매매를 안 합니다. 해봐야 실익이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연휴 동안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잠도 못 주실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매매를 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충분히 빠졌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이 충분히 빠진 것보다는 빠진 이후에 성장의 방향이 이쪽이구나라고 할 때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이 빠졌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일정 보험 주가가 싸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무엇을 살 것인가 향후 이쪽에 대한 배팅을 해야 되겠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사실은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이면 사실은 너무 늦을 때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지금 아마 오늘 댓글들도 많이 비슷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 비관론이 또 다른 비관을 부르고 계속 비관론을 불러서 아마 대부분 투자 심리들이 투자를 안 해야 되겠다. 굳이 이런 자의 무슨 투자냐. 오른다고 하면 뭐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투자관들이 많이 닫혀있고 계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향후에 투자가 될 만한 것들의 아이디어는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향후에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향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 여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 베팅을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설비 투자가 느는 쪽 그리고 AI랑 자율주행이 쪽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 느는 데는 어제도 뉴스 잠깐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 늘리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업종들인가요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설비 투자 이후에 그 설비 투자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산업 등의 이런들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늘면 늘수록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늘고 있는 반도체는 D램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는 비메모리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설비 투자와 연결된 거니까 사실 기준에 있던 D램 투자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비 투자가 느는 쪽 그리고 AI 자율주행 쪽인데 설비 투자가 느는 쪽은 방금 제가 파악한 건 예를 들면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비메모리 그리고 또 어느 쪽이 요즘 설비 투자 좀 늘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잘 안 보이나요? 그쪽 말고도 일반적으로 지금 설비 쪽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린과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시장을 다른 분보다 좀 나쁘게 보지 않은 편인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I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많이 올랐다면 사실은 주가가 별 볼일 없을 텐데 지금은 자율주행을 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사실 테슬라 빼놓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그만한 기술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수준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계약성은 여전히 존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현재는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말의 기대. 그 기대가 전 100이라고 봤을 때 20, 30% 정도만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그 기업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큰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I랑 자율주행 이런 거가 큰 테마라고 본다면 이쪽으로 결국 많이 산업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얘기 같고요. 그러면 몇몇 아주 집중된 큰 회사들 대 그렇지 않은 소비 여력조차도 많이 가질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제라는 게 지난 100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발전해왔던 대로 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아직 하기 너무 이른가요? 네. 조금 이르긴 한데 그 걱정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또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고 국내하고도 같이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일단은 국내 제가 소소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해물찜 집을 간 적이 있어요. 해물찜? 네.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집인데요. 안국동 이쪽이 뭐예요? 안국동 이쪽이 제동이라고 보통 그러나요? 제동. 네. 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해서 샀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로봇이 서빙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서빙 로봇이라 그래서 아마 저도 본 적으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카운터에 있는 분 한 분 꽤 놓고는 그 서빙 로봇하고 이렇게 로봇 하나 그러니까 종업원분 하나 이렇게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로봇인 거고 두 분은 아닌 거죠. 로봇 1대1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로봇 한 대 값이?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 1년 쓰면 그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로봇은 임금 올려달라고 안 하겠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일은 잘합니까? 했더니 일을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임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임금을 대체할 만한 시장의 방어는 아주 초기 단계지만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로봇 산업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이 커진다는 얘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던 임금이 이렇게 오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우려를 동시에 완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 제일 불편함이 뭐냐면 독점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ai라든가 자율 중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특정 기업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한 기업들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지금은 지수가 얼마 오를 거라는 것보다도 이 기업들에서 뭔가 선도 기업들 또는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이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고르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그 잘나가는 기업들 하나 잘나가게 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그 책임을 아마 그 기업들에 분명히 물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영업 규제를 하든지 해서 굉장히 위험한 장사는 잘 되나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혹시 가는 건 아닌가 그게 이제 걱정이 살짝 좀 된다는 거죠.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제일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이 초기에 성장할 때는 정부도 규제를 안 하죠. 그리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커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하는 불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 때는 그때부터 규제를 시작을 하고 또는 세금을 많이 먹이는 역할들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성장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성장할 때 많은 이득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뭔가 시장이 충분히 커서 더 커질 수 있어. 그리고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오히려처럼 이 기업이 독점을 해서 다른 기업은 다 죽을 것 같애라는 우려가 나올 때부터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겠구나. 규제가 시작된다는 얘기나 성장이 막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투자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지금 아직 ai가 제대로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가 ai를 활용한 건 아니지만 더 큰 규모의 ai 또는 자율주행이 제대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라 사업 초기냐 아니면 사업이 훨씬 더 커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를 위협할 정도가 오느냐에 대한 시기를 구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들을 잘 우리가 캐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될 사업이다 혹은 이쪽으로 몰린다 돈이 몰린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일찍 파악하고 싶거든요.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데 그럼 뭘 보면 ETF 보시면 돼요. ETF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새로운 ETF를 설정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돈이 몰린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그 몰리는 시점에서 가장 큰 유행을 반영하는 게 아무래도 간접 투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거에 비해서 새로운 ETF가 설정이 된다고 봤었을 때 그쪽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ETF가 새롭게 설정이 될 때 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 관련 종목을 담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ETF 시장에 대해서 현재 어떤 흐름으로 어떤 새로운 ETF도 설정되고 있는지 또 우리 이사님, 본부장님 많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같이 할 때. 네, 최창규 본부장님. 최창규 본부장님 나오실 때 새롭게 이렇게 된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면 이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들어가고 있거나 또 이쪽 사업이 지금 성장을 시작하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ETF들이 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자꾸 이렇게 그쪽 테마로 뭔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쪽 테마에 ETF들의 돈이 몰린다. 이러면 이제 그쪽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거기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ETF를 사시는 것도 결국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얼마나 빨리 사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ETF. 그런데 저는 ETF는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남한테 맡기는 게 조금 별로라. 그래서 그 ETF를 설정할 때 종목들이 나와요. 어떤 걸 설정을 하겠다. 그럼 그 중에서 비중이 큰 종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 사실 답안지 보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픈북 테스트네요. 그렇습니다. 대신 오픈북에서도 내가 잘 골라서 쓰긴 해야 되는 거죠. 답을. 통상적으로 그런 ETF가 생길 때는 한 회사에서만 생기지 않고 여러 운용사에서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동시에 설정을 할 때 거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ETF의 습성인데 그 종목을 담을 때 비중만큼 실게 되면 그 종목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도 어쨌든 비중이 실는 만큼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자금 계속해서 투입되면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어떤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박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무슨 K 무슨 ETF 해갖고 신재생 뭐였죠. 그때 BBIG였나요. 그런 거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바이오 박살났죠. 그다음에 친환경도 지금 거의 뭐 박살 수준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그 BBIG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아 중부 주도형으로? 네. 정부 주도형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부 주도형으로 만들 땐 그렇게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전체 시장의 어떤 선택을 받고 이르기는 쉽지 않은 거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봐야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ETF들의 중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점수를 주고 싶지만 주가가 미리 선발형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도 BBIG가 있었었지만 그중에서 배터리 쪽은 계속 좋았었지 않습니까?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뭔가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갑자기 BBIG 하니까 생각나는데 신재생 친환경 이건 이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1, 2년 전에도 계속 세계 전세계 정부들이 다 친환경 신재생으로 간다 했었고 저도 갔거든요. 지금 많이 망가졌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계 정부들이 다 주도하고 또 시장에서도 결국 이리로 갈 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첫 번째는 현재 신재생과 관련해서 일단은 암초를 만났죠. 아시겠지만 지금 신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신재생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재밌게도 유럽도 그렇지만 지금 풍력을 하겠다. 태양광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신재생에 원자력을 넣으면 안 되겠나? 아니면 가스를 넣으면 안 되겠어라고 해서 일단 발을 한 번 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조금 삐끗하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그린 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가 일정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다시 한 번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재생 쪽은?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전쟁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러시아와 관련한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유럽에 대한 에너지 주권이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유럽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린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가스와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 러시아가 알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AI도 이제 뭐 현재 공부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또 하나 궁금한 건 AI는 그냥 이렇게 혼자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일극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극이라고 하면 이제 이른바 구글이 되겠죠. 구글 같은 일 그 일 정말 절대 강자에 그 절대 강자의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서비스들의 이제 기생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이익을 이제 같이 쉐어하려는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큰 형 하나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아니면 다극 형태로 예를 들면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혹은 뭐 여러 나라들의 여러 나라까지는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미국과 혹은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서로 AI를 갖고 열심히 경쟁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AI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뭔가 산업을 일으킨다가 아니고 AI가 기존에 있는 산업하고 융합이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하고 자율주행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AI가 어떤 산업과 융합이 돼서 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사에서 AI를 활용해 보니 우리가 신약과 관련해서 신약에 대한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권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는 자율주행이라든가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산업에 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게 AI의 활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 하면 이제 AI 절대강자가 누구냐 이걸 궁금했는데 그래서 AI 절대강자가 구글이면 그냥 구글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 산업 전반에 AI가 녹아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마 우리도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애가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그동안 뭐 하나씩 있었다면 이게 계속 합쳐지고 또 시너지를 내고 메타버스도 그런 관점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AI가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매개체가 되는 우리가 메타버스 할 때 NFT라는 게 굉장히 큰 매개체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었던 자율주행이니 다른 산업과 관련해서도 이 AI가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로봇과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이 AI가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렇지만 AI 기술은 결국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걸 열심히 이제 학습시키고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당연히 강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혹은 뭐 중국의 뭐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강자로 가겠네요. 현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하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투자했었던 앨런 머스크가 투자했던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3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GPT-3라는 AI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한 3년 전에 있었던 AI 프로그램에 비해서 수천 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굉장히 크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 지금 뭐 도조 컴퓨터 이런 거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 AI도 이걸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산업에 활용이 되면서 그 산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역할들이 되고 있고 그게 저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이제 별개로 전에 이제 저희 방송하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었는데 주식의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양도세 이슈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말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그거 조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양도세와 관련해서 주식으로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많이 그래왔고 우리나라도 또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벌렸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양도세는 사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우리가 번 것까지는 과세를 안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번거에 대해서는 건건히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통산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이 통산을 많이 하죠. 손해 번거에 대해서 많이 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건건히 정산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식으로 복리의 효과가 없어지면서 사실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니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5천만 원 이상에서 벌 때는 100만 원 이상부터는 20%씩 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돈이 벌이겠나. 그렇죠. 그 돈이 있고 거기서 또 불려나가고 불려나가고 어느 정도 불렸을 때 불린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 하겠다라고는 모르지만 껌껌이 그때부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복리의 효과가 없어지면서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전체 통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5천만 원 이상이 얼마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현재 법은. 하겠다라고 하는 법은. 물론 그게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정당하게 그래 내가 1년 동안 많이 벌었어.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겠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주식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보면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굉장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실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지금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력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직 그 법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얻는 것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도 잃는 게 훨씬 더 많은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혹시 예를 들면 좀 큰 투자자들을 쫓아낼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효과도 있을까요? 그 효과들 많죠. 사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께 5천만 원 이상 벌면 큰 게 버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면 벌면 손이 없겠다는 분들이 대단하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항상 시장은 큰 손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죠? 아니면 우리 소민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원활히 해줘야 좋은 시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소액 투자자만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액 투자자분들도 결국은 돈 벌어서 부자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계속 소액으로 하자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도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또는 향후에 집을 살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 또는 재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유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사실상 처음부터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비판할 건 좀 이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방안이 이반된 것만 보자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큰 전제에서 세금을 먹이자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현재는 그 세부적인 방법론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론화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 세금 부과 방식이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르군요?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번 거 퉁 쳐서 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마 이상은 세금 매기고 그리고 또 몇 년 통산을 해주고 우리나라도 거기까지는 같아요 우리나라도 5년 통산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세금 먹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다소 조금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세금 얘기까지 좀 다양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 우리 이선협 부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해야 될 건 그러면 막 떨어진 걸 판다든지 아니면 새로 막 싸 보이는 걸 막 산다든지 이럴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뭘 준비하고 그럼 뭘 공부하고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지금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절로 물가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거든요. 동시에 투자라는 사이클이 재개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오미크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말 엔데믹으로 가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비관론에 빠져서 된다 안 된다를 가를 때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기대대로 어느 정도 엔데믹으로 가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사셔도 베팅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엔데믹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치가 줄어드는 걸로 보아야 되나? 각국 정책이 바뀌는 거죠. 정책이 바뀐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어떤 질병이 아니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감기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시그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유럽 일부 국가는 조금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100%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미국이 이 정도가 좀 빨리...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치명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감기보다 조금 센 정도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 될 거고요. 그럼 사회적 합의가 생긴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재개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거니 연준이 기준에 긴축에 한다고 했던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낮아질 거고 동시에 그동안 기업들이 미뤘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사이클이 나타날 거니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겠죠.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힘든 건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려면 성장이 중요한 거지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금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 엔데믹으로 간다는 그런 기대가 성장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 먼저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미 많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워낙 시장을 안 좋게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데에 대해서만 자꾸 열광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주식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굳이 열광하실 필요가 있나요? 안 하고 그냥 맘 편하게 지금 은행 예금점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또 다른 기회를 보려면 지금부터는 안 좋다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변하는 시그널이 뭐냐. 그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전처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 있는 게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때 성장에 대한 기대도 동시에 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관론에 빠질 게 아니라 향후에 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금리 인상계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2004년에도 1990년대 후반에도 통상적으로 2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시장이. 현재는 그 시점에서 조금 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보니 더 많이 빠진 거다 정도로 현재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비관적인 전망이 사람들은 더 열광할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을 경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게 보시는 분들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비관론에 대해서 비관론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시각을 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내 재산을 지켜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정부를 해줬다. 그럼요. 그거 중요하죠. 어쨌든 투자라는 게 잃지 않아야 기회가 있는 건데 지금 아마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투자하셨던 것보다는 사실 지난해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난해 들어왔었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키는 투자가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켜준 분들에 대한 저는 경위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아마 이른바 어디 전문가 소속된 전문가분들이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면 뭔가 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도 아마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심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랩이라는 걸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들 랩 같은 경우도 많이 벌어들여야 제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들도 고객 돈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많이 벌어야 벌어들여야 거기에 대해서 성과 이런 걸 받는 체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장님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은 일치하네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저 같은 것도 성과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고객들 돈을 샀다 팔았다 해야 수수료가 많이 진구가 됐지만 저희들이 운영한 랩이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객들을 제가 희생시켜서 좋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거 잘 상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투자도 오랫동안 경험을 했었고 얼마 전까지 투자를 해봤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을 때는 투자에서 한 발짝 떼어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부터는 뭐가 나와야 터닝포인트가 되지? 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선협 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이선협 부장님은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실 테니까 그 여러 시그널들이 나올 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직한 우리의 신한금융 투자 이선협 부장님과 오늘 아침 함께 했고요. 우리 이선협 부장님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저녁에 안 나오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자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